사람들이 왜 말을 안 하냐고 그래서 오늘은 말을 조금 해볼까 합니다. 오늘은 14도, 29도여서 옷을 이렇게 길게 입었어요. 병 갖다주고 단돈 받으러 가고 있어요. 짠 몇 병이지? 2, 3, 4, 5, 6병. 서른여섯 개씩만. 시간만. 마늘은 10시, 7시 안에서 prop. 마늘은 15시, 11시 이상. 마늘은 10시, 11시, 10시. 내가 왔던 날 중에 제일 사람 많은 것 같아 맛있어 보여서 찍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사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? 여기가 완전 생일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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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을 줄 모르겠어 나 여기서 조개밖에 안 사서 음 저게 이게 그 산지? 고춧가루 과일은 소금이 안 돼 맛있어 보이는데 맛이 없다니까 아 여깄다 떡볶이 맛 그나마 요건 싸다 저기 7.99였거든 근데 이거 4.99래 근데 뭔가 좀 색이 왜 이렇게 연하지?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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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여기서 먹어도 되고 면카롱 랩 고춧가루 아니 진짜 고춧가루 고춧가루 매우 그래서 고춧가루 이거 저게 될 수 있는 랩 저게 될 수 있는 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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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주로 먹어야지 라면은 근데 딸기 맛있어 보인다 맛 하나도 없다 아 그리고 옥수수 진짜 맛있어 맛있더라구요 되게 달지? 여기도 면팔고 그러는데 근데 귤 중에 요게 제일 맛있어 골든너겟 만다리 난 요거랑 요것도 먹어 근데 요거는 약간 좀 밍밍한 맛이 있긴 한데 저번에 내가 이거 동대마트에 샀었거든? 근데 좀 밍밍 있었는데 골든너겟이 제일 맛있어 요거 짠 맥주가 제일 맛있어 맥주가 제일 맛있어 그리고 또 탕후루 치즈 사과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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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가 흐려서 잘 안 나왔나 다 맨날 얼린 것만 팔고 그래서 이거 보고 완전 기절했잖아 랍스타 짠 피자 먹었는데 또 랍스타 먹을 수 있겠어? 아니야 원래 여기서 사서 여기서 찌어줘 30분 정도 걸린대 전진 스크럽 와 근데 되게 눈께 훨씬 잘 나온다 역시 아 그래요? 역시 너 핸드폰에 좋아서 신상이 있습니다 음 입이 더 맛있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고춧가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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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